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핵시궁창 남자 그리고 이런 핵시궁창에 필작하는 개시궁창 여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것들이 결혼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지 부모님 안챙겼다고 시부모님을 안챙기는 마누라 도대체 이 여자 왜이럽니까 아니 사위랑 며느리가 같냐고 이게 말이 돼 원제 앞으로 시부모 생신 안챙긴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마누라가 앞으로 시부모님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생신을 안챙긴다고 저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지게 싸웠고 같이 볼 생각으로 글 남기는 건데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가 부모님들 생신 때문에 아내와 크게 싸웠는데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 생신 날짜도 전혀 모르고 또 아내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전화도 안 드렸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생신이었거든요 특히 아내 본인은 저희 부모님 생신을 자기 알아서 다 챙겨 드렸는데 자기가 하는 거 흉내도 안 낸다면 그렇게 욕을 해대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 역시 저희 부모님 챙겨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아내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한 거죠 아 물론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거야 뭐 고맙긴 한데 저는 절대 강요 같은 거 안 했고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걸로 오지게 싸웠고 억울해가지고 글 쓰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사위분들 중에 자기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날짜를 다 기억하는 분들 정말 있습니까? 아내 말에 의하면 다른 사위들 다 그거 기억하고 저 혼자만 미친 거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궁금해서 억울해서 써보는 겁니다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라는 거야 너 강요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다며 그래서 아내도 지금부터 너희 부모 안 챙기겠다 이건데 미친놈이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고 글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댓글 여태 알아서 잘 챙기다가 이제 안 챙긴다고 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랄지 떨어대는 중입니다 2번 이보세요 휴먼 미쳤습니까?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기억하는 사위들 오지게 많습니다 아 물론 기억 못하는 사위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자기 시부모 생신 모르고 안 챙기는 며느리도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 혼자 붕어대가리라 그런 건지 아니면 싸가지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안 챙기고 매번 그냥 그렇게 보내면서 자기 아내한테만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닦다라는 이딴 거지같은 머저리는 많지 않다 이게 팩트죠 네 됐으니 저는 평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효도해라 이런 강요 절대 안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정정합니다 자기 부모 생신은 챙기라고 하면서 그거 안 챙기겠다고 하니까 불평하는 거지같은 새끼로 하죠 세간에서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대리효도충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알고 있죠 3번 아니 그래 뭐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 모를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알게 했으면 전화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위는 장인 장모 생신을 몰라도 되는데 며느리는 자기 시부모 생일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부모가 네 마누라를 낳고 키웠냐? 이 자식 이거 개념을 지 엄마 뱃속에 두고 태어난 건가? 어? 그렇구만? 4번 네가 하는 말에 모순이 있네 강요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했냐? 그리고 아내 스스로 알아서 챙겼다고 했어? 그럼 앞으로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도대체 뭐가 그래가지고 이딴 그지같은 그릇 싸질렀어? 사위 너는 안 챙겨도 며느리 네 마누라는 챙겨라 이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사람새끼 아니네 끌 끌 끌 끌 5번 어 그래 기억 못하는 사위들 많겠지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 너 같진 않아 그 증거로 우리 아빠 같은 경우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다른 기억하시거든? 그래서 매년 4월만 되면 절대 안 까먹고 엄마한테 어 벌써 4월이네 여보 그 장모님 생신이 정확히 언제더라? 며칠이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 며칠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알겠냐? 네가 사람새끼면 이 정도 정신머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6번 아니 그래서 네가 안 하니까 아내도 이젠 안 챙기겠다 이거 아니에요 님이 강요를 한 것도 아닌 알아서 한 거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상관없잖아 이젠 누구 부모 안 챙기고 님한테 화 안 내면 되는 건데 뭐가 또 이렇게 불만이실까? 7번 그러니까 너는 되고 네 마누라는 안 되는 이유가 네가 남자라서 사위라서 이거냐? 겨우 그딴 거야? 그게 이유냐고 대댓글 애비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뭐 이렇게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8번 어? 우리 남편은 알고 있던데? 음력 헷갈린다고 캘린더에 저장해놓고 나한테도 먼저 알려주고 그러던데? 네가 개라고 다른 남자도 똑같은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진짜 개 같네 얼른 치져봐 9번 아 미친 그거요 우리 아빠도 알고 있고요 작은 아빠도 당신 장인어른 장군이 생신 다 알고 챙깁니다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즉 할아버지의 장인어른 장모님 그 길을 먼저 기억하고 챙겼던 그런 분인데 님은 뭐하세요? 아니 그리고 왜 내로남불이야 그지같게 너 설마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다고 기억력이 달라지고 그런 거야? 남자는 뭐 다 너처럼 천치입니까? 고장 날짜 두 개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 어우 쪽팔려 왜 그러고 살아요? 추가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반성합니다 진심이에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라서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거고 또 저희 아내도 지금까지 챙겨라 어쩌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서운할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생각도 못했죠 참고로 수입은 아내가 조금 더 좋고 저는 결혼할 때 대출 깨가지고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둘 다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3년 살았습니다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하튼 뭐 그러다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수도권에 브랜드 신축 아파트 34평 저희 마누라 이름으로 사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남긴 겁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새끼야 반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아버지 핑계를 왜 대는 거야 그럼 만약 니네 아버지가 살인을 하던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 자란 너도 살인을 할 거다 이거야 지금 그거 다 핑계야 잘못된 거 알고 있잖아 너도 뭔 그지 같은 핑계를 대고 있어 2번 평생 반성하고 너가 마누라 어? 여왕처럼 떠받들고 모시고 살아라 으이그 3번 아파트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미쳤구나 양심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그 반성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아니 적어도 네 아내 절반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장 바꿔서 니네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셨으면 갑질 쩔었을 거 아니냐고 너 4번 아니 그렇게 받아 처먹었으면 당연히 양심도 함께 처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양심이 없는 거야? 아니지 같이 먹어버려가지고 없는 건가? 그런 건가? 아이고 주장 아니야 이거? 아니 이런 게 정말로 있냐고 5번 허어 납작 엎드려 살아도 모자랄 팔에 지랄났구만 야 이 그지같은 인간아 얼른 이혼이나 당해라 데댓 맞아요 인간 안 변합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금방이지 뭐 그러니 이혼도 마찬가지 그 역시 금방이지 뭐 두번째 사연 원제 이거 시댁 갑질인가요? 저는 작년 초에 결혼한 새신부에요 신랑하고는 나이차가 좀 많이 나요 제가 당연히 연아입니다 어리죠? 일단 저희 시댁은 모아놓은 자산이 좀 있고 지금도 두분이 같이 사업을 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아빠 혼자만 일을 하고 엄마는 원래 일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죠 모아둔 돈 딱히 없고 그래서 아빠가 벌어오는 거 이거 생활비랑 병원비로 쓰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이루다 보니까 저희들 결혼할 때 특히 제가 혼전임신이라서 일단 급하게 시댁에서 전세집을 구해주셨거든요 자가는 내년 가을에 사주기로 하셨어요 또 저희 남편이 외동이라 지원을 좀 잘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절이랑 생신이랑 그리고 여러가지 행사는 물론이고 또 시댁이 워낙 가까워가지고 수시로 봐야 해요 저희가 찾아가는 거랑 당신들이 오는 거 다 포함하면 주 1회 정도 됩니다 아니 그냥 매 주말마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친정은 저 결혼하고 딱 두 번 갔다 왔어요 남편도 먼저 가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 멀진 않거든요 그냥 한 시간이면 가는데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고 저 역시 모아둔 돈이 없어서 거의 몸만 왔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조용히 따르고만 있었는데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정작 제가 받은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래야 돼요? 집도 차도 아직 말만 하신 거라서 일단 받을 때까지는 취직은 더 조용히 시댁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야 하냐 이거예요 댓글 1번 어? 뭐? 일단 받을 때까진? 이거 뭐야?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럼 그거 다 받고 나면 본 모습으로 각성하겠다 이건가? 그지 같은 거? 2번 야 이 염치라고는 개미 똥만큼도 없는 이 망할 야 그럼 지금 살은 전세는 도대체 뭐냐? 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얘 댓글 쓰니 앞으로 차량 또 집 사주고 비싼 명품백에다가 예물이라도 왕창 갖다 받쳐 써야 되나 봐요? 뭐 여왕의 DNA이 그런 거야? 2번 나이 어린 여자 꼬셔가지고 임신시켜 결혼했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아우 쓰니 진짜 불쌍하다 3번 임신시켜서 결혼이라니 미친 건가? 누가 보면 간간이라도 당한 줄 알겠다 3번 그러면 어쩌겠나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아니 그럼 뭔데?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남편 시댁이 기생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받아 처먹기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그런 작정이었습니까?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밖으로 기어나가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세요 그럼 네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명심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4번 지금 장난하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다 맞춰줘야 돼 원래 그런 집안이니까 그리고 너도 일부러 혼전 임신한 거 아니야? 임신 공격 안 그러면 이 결혼 아예 꿈도 못 꿀 형편이니까 5번 아니 전세집 해줬다고 지가 써놓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니? 니네 친정한 전세집 해줄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 말 틀렸어? 아니 그리고 친정에 가고 싶으면 남편한테 가자고 해 입 없냐? 그게 아니면 너 혼자라도 열심히 다니든가 발 없냐고 6번 그러니까 지원은 시댁에서 다 받아 처먹고 싶지만 의문은 시댁과 친정 양가 모두 공평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집안은 둘째치고 본인이 경제활동 해보실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겁니까? 그래요? 7번 어? 뭐야? 너 혼자는 친정 가는 길을 못 찾아요? 그냥 갔다 와요 누가 가지 말라고 뭐 너 붙잡고 막습니까? 만약 시댁에서 친정에 가지 말라고 막았다면 그렇다면 그지 같은 갑질이겠지 네가 혼자 찔려가지고 안 간 건 자기 짓임이야 8번 너 설마 작년에 결혼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혼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거 아니겠지? 9번 9번 왜?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생각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생각 이거 진심이죠? 충격이네 아니 그럼 님은 뭘 해왔는데요? 아기 가진 거? 나이 어린 거? 아니 아기는 뭐 남자 혼자 만드는 겁니까? 둘 모두에게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전세도 그래 이건 뭐 나라에서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니네 시부모님이 해주신 건데 설마 이거 이거 그래 너희 돈이다 이래 주길 바라는 건가? 염치를 밥에다 쳐 말아서 마신 거야 뭐야? 됐으니까 앞으로 쥐준 것도 조용히 잘하세요 돈은 돈대로 받아 쳐먹고 해준 거 하나도 없다면서 대면대면 할 생각하지 말고 알겠나요? 11번 아니 결혼할 때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몸으로 때워야지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어이구 12번 저기였으니 임신 공격으로 결혼 성공했으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몸뚱이 하나 들이밀어 결혼한 건데 그지 같은 속마음 들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몇 명을 낳고도 이혼하는 거 잘 알죠? 그렇다는 건 아이가 평생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지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정말 역대급 대장이 하나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게 안타깝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